드디어 중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 주변에서 위력시위를 벌이던 중국이 진먼 섬을 향해 본격적으로 폭격을 가하며 대만을 공격한 것인데요. 이에 대만 차이원 정부가 긴급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이국과 함께 중국 제압에 나서겠다고 강경대행을 예고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는 대만과 미국 그리고 칼을 빼든 중국과의 본격 대결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 방문에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난폭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주요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대만을 거론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화민국 혹은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표현을 세계 각국에 강요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당국의 표기 문제에 휩쓸려 대만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상당수의 타이완이 아닌 차이니즈 타이페이를 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발 물러나야 했죠. 올가을 아이폰 14 발매를 앞둔 상황이기에 몸을 숙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분을 사귀지 못했는지 중국은 군사인공까지 나섭니다. 펠로시 직전까지는 본격적인 군사인공을 피했던 중국이지만 갑작스럽게 대만 해협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8월 4일부터 7일까지 훈련을 하겠다고 선언한 기간을 넘겨 8일에도 실전 합동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정부는 성명을 통해 대만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실전 합동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합동 반잠수함과 해상 실사격 훈련을 중점적으로 조직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해상 실사격 훈련은 중국과 대만 사이 암묵적으로 놓여있는 해상 경계를 넘어 사격을 개시했다는 뜻입니다. 대만을 에워싼 6개 구역의 해역 및 공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SNS를 통해 훈련 연장 소식을 전하며 중국의 적들을 향해 모욕적인 수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미국과 일본, 호주에 대한 공동 경보이며 순서대로 이 국가들은 종이 호랑이, 종이 개, 종이 고양이에 불과하다고 맹렬한 비난을 가했습니다. 연합보와 중앙통신 등 중국 소식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도 대만 해업 중간선을 넘어 감시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총 12대에 해당하는 전투기들이 반공식별 구역 ADIZ를 침범했고 대만이 이 사실을 바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대만은 대만 중국 중간선을 월경한 전투기는 수호이 38대, 제26사대, 마지막으로 제21사대라고 밝히며 대만은 물론이고 이 국도 중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죠. 일각에서는 대만 정복 시뮬레이션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등장하는 만큼 훈련의 규모가 상당했는데요. 실제로 대만 해업 군사훈련과 별개로 중국 대륙에서도 군사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제73 집단군 상륙여단이 대만을 마주보는 푸젠성 남부 해역에서 해상 돌파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지휘능력과 병종 간 합동작전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힌 이번 훈련은 노골적인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 자리였습니다. 적 기갑 부대와 후속 병력의 합류를 막고 병력을 신속하게 상륙하는 것을 중점으로 훈련이 진행. 합동훈련에는 공군 병력도 같이 출동했다고 말하며 6해공 3군의 합동훈련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펠로시의 행동에 대한 반발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극렬한 반응을 지켜보는 대만과 미국은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침공을 두려워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문도 중국어로 진먼 섬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중국과 매우 가까운 섬으로 중국 대륙에 위치한 샤먼, 시와 겨우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원래라면 중국 영토에 속해야 하는 곳이지만 대만의 시료, 지배에 놓인 곳으로 대만 중국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 진먼 섬에 결국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9일 진먼 섬을 향해 중국이 폭격을 실시 진먼 섬 주변은 물론이고 내부까지 폭격으로 인해 섬, 내부 시설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용한 밤을 가로지르는 화려한 불꽃 진먼 섬 폭격은 조용한 밤을 틈타 이유로 씁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던 진먼 섬 거주자들은 폭격을 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충격을 피했죠. 순식간에 벌어진 이래 진먼 섬 전역은 전율했다고 합니다. 깨어난 진먼 섬 수비 병력은 샤먼, 시에서 날아오는 폭격을 향해 맞상대를 하며 포탄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12발 이상의 포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진먼 섬은 중국의 공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군사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군을 움직였지만 실제로 진먼 섬과 그 주변에 포탄을 날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설마 폭격하겠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예상을 보란 듯이 중국은 깨고 포를 날린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일찍부터 진먼 섬 주변을 탐색하면서 사격을 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8월 4일 중국은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섬으로 보냈습니다. 대만은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섬광탄을 발사했죠. 1950년대에 3번이나 벌어졌던 금문도 폭격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과거 중국인민해방군은 포탄 47만 발을 대만에 퍼부으며 진먼 섬을 향해 본격적인 공격을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먼 수비대는 12만 발을 쏘며 이에 대항했죠. 진먼 섬 폭격 소식이 대만에 전해지자 차잉원 총통은 격분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대만 주변을 향해 폭격 훈련을 하는 것도 모자라 실제 진먼 섬 폭격까지 단행한 중국을 향해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비난의 수위를 놓쳤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같은 중국인에게 포를 쏘는 행위는 중국이 처한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 입을 연 차잉원은 이번 폭격에 대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행위라 진단하며 중국의 행동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군은 전투태세에 돌입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호를 위해 전 대만인은 중국에 맞설 것이라는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맹국들의 협력 역시 들어갈 것이라며 중국은 대만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과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협박을 잊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진먼 섬 폭격 이후 대만 전군은 긴급방호태세에 들어가며 대만 주변의 군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필리핀에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 호를 이동 대만 해협 근처까지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키나와 미군 가대나 기지에서 전투기 4대와 공중급유기 2대가 출격 대만 근처까지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대만 중국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예측이 등장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칼을 꺼내 보복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거기에 더해 최근 미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장거리 미사일 전자 사이버전력통합부대로 신설한 다영역특임단이 최근 우위메코드 합동기지를 떠났다고 합니다. MDTF라 불리는 다영역특임단은 2017년 신설된 조직으로 새로운 전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든 부대로 3천명 규모의 여당급 부대인데요. 해외 외신인 브레이킹 디펜스를 통해 이들 MDTF가 태평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향한 곳은 대만일 수밖에 없는데요. 통신망 무력과 중요 함선 및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부대인 MDTF는 중국에서도 까다로운 부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이업적인 조직인데 이 조직이 미국 본토를 벗어난 것입니다. 미국과의 공조를 위해 대만은 현재 숨을 고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주요 부대들이 대만에 직결한다면 전쟁의 향방은 알 수 없어집니다. 먼저 칼을 빼든 중국을 치기 위해 대만과 미국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죠. 조만간 다가올 미국 중국 공격 대결에 앞서 이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분석했는데요. 핵무기 사용을 배제한 제레식 전투의 결과를 봤을 때 97%의 확률로 이국의 승리로 끝난다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처뿐인 승리라 할 수 있는데요. 이국 역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CSIS는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 함대의 상당수를 침몰하게 만들고 중국 권토에서 출격한 최신의 전투기를 막는데 미국은 많은 물자를 소모해야 한다고 바라봤죠. 여러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미국이 그래도 손해를 덜 보는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한국의 개입 한국의 강력한 해군과 미사일 투하가 뒷받침된다면 결과 값에 상당한 차이를 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병력을 무장하고 있는 한국의 도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만 중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 볼 수 있는 상황. 조만간 닥쳐올 하나의 중국을 위한 전쟁 속에서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며 아나무인으로 세계에 민폐를 끼쳐온 중국이 무릎을 꿇힐 기원해보겠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침공 위기에 직면하자 한국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의 방어가 더 확고히 되기 전에 중국이 곧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는 소식을 긴급 타진한 바 있습니다. 탱크가 불을 뿜고 각종 미사일과 헬기 등이 동원돼 대규모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보다 국토 면적이 330배 인구는 61배나 더 많아 몰등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만 ADIG 방공식 별구형을 침범한 중국군 군용기는 680대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일터부터 5일에만 중국 군용기 총 150대가 대만의 업을 뒤덮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6일에는 중국군 공격 헬기 우주식 이 대만 ADIG를 비행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투입돼 도서 상륙작전을 위한 훈련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대만 점령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 9천명의 병력으로 대만섬 서쪽 진먼다오에 상륙작전을 벌였으나 전멸당했고 1954년에도 5시간 동안 6천발의 포탄을 퍼부었지만 점령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1958년에는 2시간 동안 무려 4만발의 포탄을 퍼부었지만 뚫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진먼다오에는 중국군의 상륙을 막기 위한 설비가 빼곡히 자리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른 대만의 군사력 순위는 2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탱크 800대, 전투기 400대 등을 보유하며 어느 정도 국방력을 갖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대만의 처참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이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놀라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오랜 평온과 경제적 번영 속에 누적돼온 대만군의 기강해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대만은 3년 전부터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해 운영 중인데 정규군은 10년 전 27만여 명에서 현재 18만 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는 의무복무 기간을 과거 2년에서 4개월로 줄인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을 포함해 200만 명을 유지 중이지만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대만 청년들은 4개월간 한일이 잡초뽑기, 타이어 옮기기, 낙엽 쓸기였다며 자격수를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의 훈련은 무의미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비군들 역시 훈련 기간 내내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감상했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는 언급을 했을 정도입니다. 군 엘리트들 사이에선 세상에 4개월 내에 마스터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지식은 없다 하며 대만 남성들은 싸울 의지조차 잃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청년들이 군 면제를 받기 위해 한 달간 4시간마다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었다며 비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이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대만인들 49%는 전쟁이 나도 싸우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만의 올해 국방 예산은 130억 달러로 중국의 10분의 1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480억 달러의 예산을 들이며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과도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차이총통은 2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소수 해병대와 특수작전부대가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외신에서는 그 인원을 20여 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차이총통은 대만이 무너지면 전세계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고 한국, 일본, 호주 등 민주국가들이 함께 뭉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대만이 스스로 죽을 길을 찾는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가 미국과 함께 쿼드에 가입되어 있어 대만이 이들에 의지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과 함께 협한을 일삼다가 한국을 언급한 것은 의외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에 감탄에 도움을 청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차체 무기 역량 강화에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바이든이 사거리 제한을 풀자마자 한국은 신무기를 쏟아 내기도 했습니다. 9월 자체적으로 만든 잠수압에서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 안발사탄도 미사일을 성공시켰죠. 적에게 은밀하게 다가가 기습이 가능한 바닷속 독침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류 같은 날 KF-21 보람에 탑재될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목표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속보다 3배 이상 빠른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주변국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바지선 위에 철제 표적을 뚫고 나간 것입니다. 서해상 중국 항모를 비롯해 주변 적국의 모든 함정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것입니다. 현무사의 능력을 짐작해 하는 고의력 탄도 미사일 영상도 공개됐는데 탄도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했음에도 목표물의 정중앙을 명중시키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사거리 800km의 탄투 중량 2톤으로 하는 현문의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탄도 중량을 약간만 줄이면 베이징과 도쿄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올해 5월 미사일 최대 사거리 제한이 풀린 것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27일 한러 외교장관이 만났을 때 러시아 측은 한국에서의 미국산 미사일 배치 가능성 논의를 했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미사일이 한국에 도입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스스로가 사거리를 높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길 바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BBC는 한국 최초의 누리호 발사에도 군사력 강화 의지가 숨어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한도 미사일과 우주로켓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누리호 더미 위성은 대기관에 재진입한 후에도 녹지 않고 8,100km나 떨어진 곳에 낙하해 ICBM 기술을 연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ICBM은 고온에도 타지 않는 첨단 소재와 절묘한 제어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지난해 7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체 연료를 쓸 수 있게 됐는데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ICBM으로 충분히 전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나 라는 기사를 내보내 화제가 됐습니다. 이국과 대립하는 중국을 상대하려면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인의 70%가 핵무장에 통해한다고 밝히며 최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시험한 것도 핵무장을 향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최근 몇 주 동안 극초음속 무기와 장거리 무기를 출시하며 화력을 과시했고 특히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열차 발사 미사일 시스템은 외신에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사일 기술과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중요한 동기로도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현재 군 복무기간은 20개월 내외로 대만 4개월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들의 전투,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최근 탈레반에 의해 무너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군사장비와 자금을 지원했지만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간 군에게는 무의미했습니다. 1975년 베트남전 초기 때도 100만 명이 넘는 병력 중 절반 이상이 다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만도 도움을 청하기 전에 싸울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대만 군인들이 스스로를 딸기, 병사로 부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윤택함과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 작은 불편과 위기에도 쉽게 상처받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대만 딸기 세대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들이 딸기군이 된 것은 전쟁이 나도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주요 무기 수입국이 되기에 미국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주 대만 사령부를 해체하고 최대 3만 명에 달했던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 또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나서서 방어하겠다고 했다가 중국 측의 강력 반발에 백악관과 국방부가 진화하는데 친땀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일본 또한 9월 중순부터 약 10만 명의 육상자위대 인원을 동원해 2만 대의 차량과 120대의 항공기가 다양한 방어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 이변이 생기면 후에 생카쿠 등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18일 중국과 러시아 함정 10척이 일본을 포위하듯 항해한 것도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도 대만을 돕기는 커녕 자신들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만인들의 정체성 조사를 보면 스스로를 중국인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2%까지 낮아졌고 대만인 초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7%에서 63%로 치솟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이 수치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28일 대만 국방부는 시호지배 중인 분쟁섬의 군인에게 결상전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갖고 섬과 운명을 함께하라 고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대만에 대한 한국의 지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웹툰 작가가 대만 연재 소식을 알리자 중국인들이 발끈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만을 특별자치도 제주도에 비유하며 제주도의 독립을 지지한다며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중국인이 정말 많이 살고 있다며 독립시 차지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인 상황입니다. 한국은 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해 중국의 야심을 꺾어버리길 바랍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한국을 향해 해안포 200발을 발사하는 등의 무력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적대적 교정국 관계를 강조하면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그려왔던 최첨단 기술력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북한과 중국을 견제해 나갈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KF-21 전투기가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기존에 계획했던 6개의 시제기를 편대로 비행하며 다양한 성능시험을 진행하며 그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첫 번째 실전 기체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항공 방산에 또다시 경사가 터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KF-21 전투기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방산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방산 기술력의 척도로 보는 것은 독자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가 입니다. 한나라가 가지는 독자 기술력이 국가의 힘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현재 스텔스 개발 상황과 함께 주변국들의 반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스텔스 기술이 차근차근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보람의 전투기는 4.5세대 블러킷의 성능을 최종 개량 중인데요. 더불어 2018년까지 완성될 KF-21 블러키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 공식적인 연구 자료를 발표하자 그제서야 다들 놀랐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는 본인들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성능 논란에 휩싸여 이도저도 아닌 물건이 되었습니다. 실제 스텔스 성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라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나라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고 너도 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기는 정말 힘든데요.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시장에서 4세대 5세대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 근 미래의 첨단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시험을 동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업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러퀴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러퀴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세계적인 5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나 F-22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하는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로키드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러키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한국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전투기의 발전 속도를 운운하며 기술력이 뒤처진다고 비우소됐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의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우습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조롱하게 갚았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일본 F-3의 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혼자 독자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뒤늦게 혼자 개발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한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보가 한국과 참 비교됩니다. 한국은 차근차근 5세대의 스텔스 성능을 개발하고 보람의 전투기의 단자형, 복잡형 기체까지 개발해 나가는데 반해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지만 정작 그 실용성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했지만 영국은 강경하게 일본의 태도에 대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저격까지 했었죠. 사실 현재 GCAP 전투기 개발 현황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GCAP에서 하차하게 된다면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은 프로젝트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예산을 영국과 이탈리아 두 국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GCAP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원 이상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일본은 해당 예산을 줄이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죠. 하지만 세 나라가 모인다고 6세대 전투기가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것을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했죠.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GCAP,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주로 냈습니다. 일본이 개발했던 4세대 전투기는 F-16의 카피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능이 F-16과 비슷하거나 떨어졌지만 가격은 F-16 전투기의 3배가 넘었죠.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한 유로파이터 역시 생산 중단 위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자면 이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모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엔진부터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국까지 함께 참여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공표되었을 때 국내 일부 국민들은 한국만 전투기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KF-21 전투기를 5세대 미들급으로 개량하더라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주 국방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걱정했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직 개념 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는 개발 기간 내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못해본 국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것은 단지 미국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도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공군 내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에서는 F-3 전투기에 50조원의 국방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일본은 F-3 전투기 10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F-3 한 대당 개발 비용이 무려 5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의 F-22 전투기의 가격도 가장 고점을 찍을 때가 3,700억 원이었는데 일본의 전투기가 그 성능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일단 수출은 고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전투기의 특성상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만 보아도 이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기체계를 형성할 때 생산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며 좋은 무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좋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최고급이지만 성능은 세계 평균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출혈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으로 수출이까지 바라긴 힘듭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6세대 전투기가 순조롭게 개발되어 일본 자주국방을 시현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사실 일본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부정적입니다.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한국의 교체 소요만 총 170대가량이며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잠재 고객층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규모의 경제 시현이 가능한 최소 300대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큰 추혈과 수출도 불가하여 이후 전투기 개발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수출이익으로 생긴 자본력을 바탕으로 6세대급 전투기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국이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근래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은 전파를 다른 방향으로 챙기 위해 마치 다리미 같은 독특한 외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스텔스 설계에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스텔스기는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레이더 탐지 면적이 RCS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몰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선 그동안 스텔스 형태의 컨포몰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의 손으로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형 컨포몰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데 컨포몰 형상을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KF-21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무기체계에서 쓰던 통신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체계 및 지휘통제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실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궁극의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이미 스텔스 전투기를 제작한 국가들은 다 보유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다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스텔스 무기체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자신감 있는 발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같은 개념의 기술이라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수치가 낮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꼬리 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꺽쇠 모양의 공기읍 입고반 매립식 내부 무장장도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KF-21 전투기를 4.8세대 전투기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커다란 전투기가 아닌 작은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바꿔만 한다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지는 것이죠. 스텔스 형상은 정면 레이더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레이더에 조금 더 쉽게 포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을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수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불리는 RAM이라는 도료를 발라야 하죠. RAM은 흑색탄소분말 미세처립자를 함유하고 있어 레이더 전파 흡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스텔스 도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냈는데요. 전세계에서 최초로 RAM이 아닌 다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내 세계방산계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은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9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RAM보다도 더욱 뛰어난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는 정말 다양한데 RAM에 비해 무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을 모두 흡수하여 스텔스 성능 자체가 확연히 우수해진 것이죠.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파동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파동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형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형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병형 스텔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투명망토가 되는 셈인데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 364건 해외에서 165건을 취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관계자와 기술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KF-21 스텔스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전투기가 5세대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길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비교되냐며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의 전투기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세대 스텔스기 양산을 성공했으며 모든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의 로키드마틴조차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맺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의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4대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한국이 우리의 핵심 기술을 미국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만 해당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랑스와 러시아 전투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은 군사 지식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보면 비교 가치 자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는 단지 근래에 판매율이 높아진 4.5세대 전투기 1분 9세대 형상으로 스텔스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을 보았을 때 운용 측면에서 KF-21 전투기와 비교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산 전투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성능의 허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 전투기를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특히 스텔스 성능은 미국산 전투기만이 비교 대상입니다. 그 와중에 스텔스 기술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교전 능력은 6세대를 개발하는 일본보다 5세대를 개발 중인 한국이 훨씬 뛰어난데요. 한국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비견되는 스텔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다중분광 스텔스입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의 중점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이었죠.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좋더라도 결국 저격의 위치가 노출된다면 방어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다중분광 스텔스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지만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유도 기능까지 차단해버리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인 스텔스 기능은 물론적 전투기가 공격을 시도하는 것까지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기술은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술입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일본의 기술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일본의 전력이 상당하다고 한국을 이유 없이 폄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전력이 상당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 지속해서 자국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3세대 전투기인 F1부터 차세대 전투기 F2까지 제작해온 기술 강국입니다. 최근에는 엔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으로 한국이 일본에 뒤처진다는 생각을 품을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 일본의 F2 전투기는 한국의 KF-21처럼 독자 개발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이 40% 이상 분담하여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황에 맞게 개량했다고 보는 것이 오를 정도이죠. 게다가 미국에게 요구했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비행제어 기술을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며 일본 내에서도 비난받았던 전투기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FA-50 경공격기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자체 제작을 하셨죠. 심지어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경우 미국 및 유럽 부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체 설계부터 성능 개량까지 한국 혼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게 기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본은 정작 최첨단 기술 개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6세대급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인 무인기 개발인데요. 사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념 확보를 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 발전은 도태된 상태인데요. 미국은 일본에게 유인기를 만들 시간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일본은 유인기 개발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미국제 수입으로 의견이 갈릴만큼 무인기 분야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결국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일본의 무인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대조적입니다. 6세대 기체짐화를 위해 필수적인 무인기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를 따라유 무인 링크까지 개발하며 현재를 연동한 정찰 및 타격 임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며 이미 6세대 전투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미국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체계로 진화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는 주제의 보도가 몇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를 제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끈기와 개발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데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더욱 첨단화된 기술로 완벽한 스텔스 기술을 양산해낸다면 비로소 한국은 완벽한 자주국방을 이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독자 개발하는 기술들을 왜 굳이 우방국인 미국이나 주변 일본과 비교하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방국이 영원한 우방국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능력을 키워나가 자주국방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국방 강화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대한민국 방산 관계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강대한 미래를 향한 끝없는 자주국방을 위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 정부가 직접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하여 크나큰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군사무기 언론들 역시 대한민국의 핵무장 능력과 다탄두 기술 보유에 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의 핵무장 기술 능력을 포함해 현무5 미사일을 통한 다탄두 시험 능력이 고도화되자 그동안의 느긋한 태도와는 다르게 사뭇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의 위협이 더욱 심해졌으며 북한까지 화성 15보다 강력한 더욱 거대한 ICBM 핵미사일을 잇따라 보유하겠다고 나서자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핵무장에 관한 결정적인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 데이브 크리에시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현대시대의 대한민국은 핵무기는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국의 전쟁 억제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이것은 핵무기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보유만 하고 있더라 또 한국의 주변 국가들이 절대로 침범을 못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데이브 크리에스는 북한군의 화성 15호가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시 핵무장을 위한 명분이 충분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호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데이브 크리에스의 공식 평가가 나온 이유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해던데요. 이 사실은 결국 한국이 핵무기에 피해를 받으면 미국인 뉴욕의 핵공격을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냐라는 결정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북한의 행동으로 이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의 근본 변화가 바뀌고 있고 화성 15호 등 북한군의 핵무기의 중량은 40톤 이상으로 더욱 거대해지고 있는 상황. 동시에 서울을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해도 이군의 지원은 저지되어 한국에서 반격을 못하고 주춤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론적 가정이긴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기존 안보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탄두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무장국에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궁 금증이 생기는데요. 과거 미국에 저명한 핵군축학자 찰스 퍼거슨에 의해서 그 실상이 모두 공개했습니다. 찰스 퍼거슨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은 가히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에 위치한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것들을 리사이클하면 핵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있고 현재 한국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의 중무기급의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전문가들은 한가지 추측을 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이 결심만 하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른 제철시설을 6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고 수준 높은 한국의 핵처리 기술을 활용한다면 초고속전자 기폭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슈퍼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면 핵분열탄이나 증폭탄수 소폭탄 실험은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한국의 경제 규모나 핵산업에서의 국제협력 그리고 핵확산 방지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기여를 감안하면 한국이 핵확산 방지 조약 mpt 국위조항을 이용해 mbt에서 탈퇴하고 핵개발을 감행하면 국제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퍼거슨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적어도 사거리 7000km 여러개의 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핵미사일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일본 전역과 북한 중국 전역을 겨냥하는 사거리 7000km 이상의 대형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여건을 갖추는데 성공한 것이죠. 여기다가 로켓엔진 기술로는 300톤급 이상의 엄청난 출력을 갖춘 kslv 한국산 로켓엔진을 획득했으며 이 정도 수준은 2000년대 이래로 전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던 놀라운 수준의 무기개발 속도입니다. 현무5 미사일은 마하-10 이상으로 낙하 비행을 하면서도 요격 미사일 회피 기동 시스템을 탑재해 현무4 미사일보다 요격이 영원히 불가능할 정도로 괴물 미사일을 만드는게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4톤의 탄두가 마하-10에서 충돌하는 파괴력도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추가 계량을 거듭해 30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 미사일의 낙하 지점의 목표 도시는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미 한국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국방 예산 투자를 통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등 기존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대전략 핵심 무기들을 세 로운 강대국 한국 차례대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사거리까지 고도화하면서 전세계 어디든 한국군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입니다. 한국군과 한국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무 5 미사일 개발과 병행의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한국을 두려워하는 중국과 일본의 언론에서 긴급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은 사거리 7000km 이상의 지대지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무 5 미사일 계획은 한국의 자주국방의 발목을 잡았던 안부 족쇄를 완전히 끊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계속 코너에 몰리고 일본이 무장국가와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한국 역시 핵무장 대열에 완벽하게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동북아의 혼란 속에 미국이 동맹으로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구도였지만 그 신뢰가 깨지면 가장 먼저 비열한 일본이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과 미국의 쇠퇴 속에 서늘 기회를 엿보고 제국주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도카이 지역에는 핵제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과거 후쿠시마 사태에서도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았다가 멍청하게도 일본열도 전체가 방사능에 물들은 것도 일본은 절대로 핵무기에 관한 욕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이렇듯 주변국들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동맹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핵무기 보유 결정하면 미국의 정치학계에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상사태로 적용한다면 한국이 핵확산방 정치조약에서 발표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국의 핵심 정책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워싱턴가에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냐는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가트머스 대학의 대리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 같은 제목의 공동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들은 한미동맹이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의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1950년대 초미소 냉전 시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유럽 회원국도 비슷한 신뢰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럽 주둔 등 생활례로 해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시 핵화탄 금지 조약 MBT를 탈퇴할 수 있다는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한다면 이국은 소중한 동맹 한국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중국 정부와 국영 언론들이 KF-21 전투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칭 중국산 제20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KF-21 전투기가 블록원 형태의 4.5세대급 세미스텔스 전투기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와 언론들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한국 공군이 중국 공군과 국지전이 발생했을 시 중국은 제20 전투기를 200여대나 도입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다소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따져보자면 애초에 중국산 제20 전투기는 카나드입과 전폭기 형태를 가지고 있어 공대공 능력에 특화된 요격형 전투기도 아닐 뿐더러 제20 전투기는 치명적인 고장과 불량으로 인한 불명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러시아산 전투기 기술을 데드카피한 중국 전투기가 한국이 95% 이상 국산화율을 기록하며 개발 중 인 KF-21 전투기와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와 언론이 헛소리를 하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부터 블록원 형태의 4.5세대 세미스텔스가 아닌 블록2 5세대급 KF-21 스텔스 기체를 첫 시험하는 데 도립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제 8호기에 한국산 스텔스 페인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긴급 속보입니다. 한국의 핵심 군사기술 스텔스 도료 기업인 로루페인트가 레이더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핵심 기술 개발을 마쳤고 시제 8호기에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시제 8호기의 제조가 끝나자마자 KF-21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을 탑재하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텔스기 KF-21 전투기 개발의 주요 특징은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쌍발 MZ 엔진의 꼬리날개 없이 비행하는 기술을 한국의 고유 기술로 확보하려는 게 핵심으로 스텔스 도료를 이용한 활주로에서 초음속 이착륙 및 비행시험까지 모두 진행한다는 게 최종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스텔스기 개발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눈다면 현재 2단계까지 끝냈다고 보면 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KF-21 전투기의 기초 데이터로 디지털 유압 제어 방식의 최신형 하중 제어와 대용량 고속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장치로 탄생한 뒤 200채널 이상의 작동 장치들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4000채널 이상의 지상시험 데이터를 동시에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산 전투기인 KF-21 전투기의 차세대 블록3 개발 검토가 확정됨에 따라 연구원들을 대규모로 소집하는 연구용역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KF-21 전투기를 바탕으로 신소재 스텔스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일은 이번 이 처음인데요. 특히 이번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시재기 출고식을 거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의 기술력 발전이 어디까지 진화할지에 대한 결정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는 2028년 이후 미국의 F-35 전투기처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그 이상의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군요. 이러한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판단은 2030년까지 5세대에서 6세대급 KF-21 후속작을 개발하기 위해 밑그림 그리기로 KF-21 전투기의 블록3를 개발하기 위한 차원인 듯합니다. 한국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인 스텔스 도료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국내 스텔스 도료 개발이 100% 완료됐고 노루표 페인트가 제작한 스텔스 도료의 성능이 입증돼 KF-21의 본격적인 생산라인 가동 전 미리 적용해보겠다는 게 이번 취지입니다. 유력 군사 소식 정보동에 따르면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민간업체인 노루페인트의 연구용역을 맡긴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한국산 스텔스 도료 페인트가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가져다 주었고 이어진 평가에서도 초고 성능 레이더를 회피하는 수준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군사 소식통은 KF-21 전투기의 8호기가 도료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전했으며 4년간 2,200여 회의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도료를 시제기에 입혀 성능을 검증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동체 표면에 바르는 도료는 내부 무장창은 물론 적외선 방출 억제 터보 펜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당초 한국이 스텔스 도료를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노루표 페인트의 스텔스 도료는 적 레이더에 탐지될까 능성을 줄이는 피타뮤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구체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스텔스 기능이 크게 증가했다는 자신감 있는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스텔스기인 KF-21 전투기는 레이더가 방출한 전 자기장인 물체를 만나 다시 돌아오는 값인 레이더 단면 적을 흡수해 적군의 레이더에 KF-21 전투기가 골프공 수준으로 매우 작게 포착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또 다른 군사 소식통은 KF-21 전투기의 초기 형태인 블록 1이 F-22 랩터 전투기 등 미국산 최신형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블록 2에서 3까지 레이더 피타물을 꾸준하게 낮출 계획이며 KF-16 등 기존 공군의 전투기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을 2030년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 외에도 스텔스 도료 기술을 기존 전투기에 바르기만 해도 전반적인 구형 전투기의 레이더 해피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한국 공군은 판단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블록 1 버전은 완벽한 스텔스기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차후 성능 개량을 거쳐 F-35 전투기 수준과 유사한 스텔스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F-22와 외형이 유사한 KF-21 전투기는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 전투기에선 최고 사양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군은 2028년까지 40대의 KF-21 블록 1을 배치시킨 후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임과 동시에 한국항공 우주산업 측은 향후 한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KF-21 전투기의 동체 내부에 탑재하는 스텔스 무장창과 함께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익명을 전제로 KF-21 전투기의 개발 상황에 대해 공식 인터뷰를 가진 고위 관계자들은 KF-21 전투기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화적 성능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 용역 과제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단계적 진화적 성능 개량을 통해 KF-21 전투기의 6세대까지 계단식 개발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KF-21 전투기가 블록원인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지만 저피탐 형상과 최신, 센서 등을 순식간에 적용하고 있어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기차라며 추후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까지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F-21이 완전한 6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려면 비행기 동체를 저피탐 형상으로 제작하는 것 이외에도 표면 처리가 중요합니다. 적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 방지 기능을 갖추는 등의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해야 하죠. 이와 관련해 주요 소식통들은 저피탐 기술의 전투기의 동체 표면 등을 톱니바퀴 형태로 처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머티리얼 복합 소재 등 구조체나 도료를 칠하는 방법으로 재반 기술을 한국이 직접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루페인트처럼 귀여운 노루마크가 달린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스텔스, 도료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구성과 저피탐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확보한 것이 전세계에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산 타이타늄 합금과 알루미늄, 탄소섬유, 곡합제 등 다양한 금속 및 기금속 복합제를 적용한 KF-21의 동체는 기체 제작 공정의 분말 소결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과 확산 접합 기술이 전투기 설계 방식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기체는 모듈식 설계 개념을 적용한 세미 모노코크 형식을 포함해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들이 하나의 동체로 구성되었죠. 현재 시점에서는 주익과 미익 후방 동체 스킨에 일반 형태의 복합제가 적용되지만 신형 복합 재료 적용 부위를 확대하고 KF-21 전투기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 지상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세계 최강을 향한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KF-21 스텔스기 프로젝트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강대한 미래를 향한 끝없는 자주국방을 위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